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어쩌면 전에 한번 해봤을지도 모르지만 2002년에 동양난을 선물 받았었고요 그게 2003년 1월 1일, 2004년 1월 1일, 2005년 1월 1일까지 꽃피고 아마 그 다음에 없어진 거 보면 죽었나 봐요 제가 잘 못 키우는 거고 그래서 동양난은 안 키우려 했었는데 사무실에 난이 있는 게 좋다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안 키우려 했는데 샀어요 근데 사다 보니까 택배비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에이 그럼 하나 더 사자 그래가지고 더 샀던 거를 집으로 갖고 왔는데 이걸로 동양난을 분갈이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두렵네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이 난석이 오기를 기다렸고요 화분은 2002년에 선물 받은 거가 약간 흠이 있네요 보니까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근데 그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를 빼야겠죠 얘 이름은 황룡금입니다 상태가 좋은지 어쩐지 워낙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여기가 안 좋은 게 거기는 굉장히 많고 그거를 고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는 잘라 버려야겠고요 일단 가위를 소독하고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세 축씩 분화되어 있네요 엄마가 낳고 낳고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요 일단 가위는 소독했고요 소독한 가위를 손으로 일단 손질해 볼게요 이런 거를 아우 잘 안 찢었어요 이런 거를 아우 잘 안 찢었어요 따듬는 시간도 굉장히 걸리겠는데요 일단은 얘를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검정색 있는 이런 것들이 상한 거랍니다 일단 잘라지고요 물 넣었나 거기까지 물은 데까지 더 잘랐고요 얘도 지금 잘라보고 조금 더 잘라보고 얘를 거기서는 어떤 소독약이 있어서 그를 치료하던데 당기는 뺐고 여기도 손상됐으니까 자르고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이런 검정색이나 시궁창냄새나 썩은 냄새가 난 건 상한 거랍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검은 것들 계속 숲 더 그러네요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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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괜찮네 잘라주고 얘는 많이 빼버리고요 얘도 빼버리고 여기까진 괜찮네 여기까진 괜찮네 음 요 부분이 좀 여기도 잘라야 되겠어요 상했네 중요한 건 그냥 보통 화초든 동양란이든 다 똑같이 뿌리가 상한 건 안돼요 저는 동양란이 3억원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거의 웬만한 전세금이네요 3억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몇만원이지 이제 남편이 제 카드도 한도를 정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만 살아요 좀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도 저한테 자기 월급으로 쓰는 배우자 카드이지만 그거를 한도를 정하겠다는 얘기는 어 지금 수십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지금 상당히 황당하고요 좀 속상하네요 여기 중간에 향한 게 있어서 여기까지 그냥 잘라버릴래요 어차피 제가 살아서 키우는 거 사실 저는 이 아이가 남이 키우던 걸 사 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제 식구 내 아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구입해 오자마자 사는데 분갈이를 하는데 구입해서 제게 오면 바로 그런데 이번에는 난석이 없고 난 화분이 없고 난 화분에는 기존에 다른 고무나무를 심어 놨기 때문에 난 화분을 사야 될까 어쩔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난초는 하나니까 이 난초 하나로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요 얘는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고요 뿌리는 다 정리된 거 같고요 그런데 또 일단은 제가 가위로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유한낙스 매니아 같아요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곰팡이 제거도 그렇고 거의 유한낙스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제가 2주일이나 3주일 정도를 여기 비워두리기 때문에 그 물산목도 거의 유한낙스 한 방울 떨어뜨려서 걔네들이 상하지 않게 해요 가끔씩 유한낙스를 안 넣은 게 있어서 그 밑면이 단면이 상하기도 하지만 일단 유한낙스를 희석한 물에 이거를 담가놓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언젠가 다시 제가 이 영상을 제 영상이지만 제가 볼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물을 이 정도 넣고요 여기다가 유한낙스 이거 담아 놓은 거예요 1,2,3,4,5,6,7,7,8,9,10 꽤 많이 넣었죠 얘를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가 건드렸던 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독합니다 이거 담가서 침지 소독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저는 30분 정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지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지나서 빼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전문가들은 상처나는 데에다가 무슨 마이신? 팝? 무슨 팝? 아 지금 모르겠네 그걸 바르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삽목할 때 잘리는 가지에다가 기요나루 같이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바르면 이렇게 물을 먹이진 않아도 되니까 얘는 결국 유한낙스 물을 먹인 꼴이 된 거죠 어쨌든 얘를 치우고요 우리가 엄마 배숙에서 태어날 때 으앙 하고 우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처럼 저 역시도 오늘 처음 이걸 합니다 근데 얘는 뜨거운 물에 소독해서 말렸던 거고요 사실 별로 말렸어요 기존에 얘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뿔 같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공기구멍이고 이건 2002년에 선물 받은 거니까 얘네들도 21년 된 거네요 이것도 그렇고 얘는 2008년도 쯤에 내가 또 화초 다시 기르느라고 살 때 게르마늄 원석 돌인 거 같은데요 어쨌든 얘를 넣고요 사실은 지금 이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배송을 기다렸어요 음... 이런... 깨슬라... 방향이 잘 안 보이네 여기 난석증에 대중소를 샀어요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뭐 유튜버 이거를 다 닦아서 하려는데 일단 저는 시간도 별로 없고 세척 마사토 이전에 예전에 그냥 마사토를 썼었거든요 2008년도에 그러면 화분 밑에 막 흙 그 황토 흙이 흘러내려서 나중에 화분 밑받침도 지저분하고 화분 끝도 지저분했지만 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황토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난석 대립을 넣고요 이거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넣고 얘를 어떻게 넣어야 예쁠까요 사실은 뭐 신화 뭐 이런 거 이게 신화인지 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발달하는 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 분들께서 전 전문가 아니니까 일단 저는 뿌리의 길이와 이런 길이를 맞춰서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이 난 화분은 이 뿌리보다 긴 것이 좋답니다 조금 더 대립을 더 넣고요 대립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중립과 소립을 다 먼저 잘라놔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이를 맞추고 얘를 보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립을 넣겠습니다 제 예상대로 중립이 더 많이 필요하네요 대립보다는 중립으로만 다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는 대중소의 소립을 또 쓰겠습니다 소립을 이렇게 넣겠어요 우와 소립은 굉장히 작네요 전문가들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그냥 물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미 뿌리에 물을 많이 아까 제가 소독한다고 하면서 오래 잠가 놨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었겠지만 이 흙하고 또 황토가루들이 날릴 텐데 저는 쿡쿡 쓰시는 건 안 할 거고요 얘가 지금 모양이 좀 예쁘게 놔뒀어야 되는데 제가 예쁘게 하지 못했어요 얘 이름이 황룡금 이라는 동양난 내 인생 처음으로 모르겠어요 2002년도에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바로 했는지 그런데 아마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물 주고 살아있음에 그냥 꼽히면 어? 1월 1일인데 꼽혔네? 우와 신난다 공교롭게도 3년 내내 1월 1일에 꼽혔던 건데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아 그 별로 근데 화분만 남아있어서 이동한 그동안은 뭐 고무나무를 심기도 하고 뭔가 적당한 거 심어 놨었던 거고요 어쨌든 동양난 분갈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으세요 아멘